2023년 5월 넷째주, 귀로 듣는 경콘진 뉴스레터입니다. 첫 번째, 선착순 마감 공고입니다. 2023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교육지원 단기과정, 6월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968년생 이전 출생도민을 위한 시니어반도 별도 운영 예정입니다. 2023 경기도 출판사 및 서점, 전시회 참가 지원 모집 공고입니다. 참가부스 지원부터 참가사 홍보, 참가자 대상 네트워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감 임박 공고입니다. 2023 K 콘텐츠 IP응복합 제작지원 2차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5월 30일 마감 예정이며, SM,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IP협력사의 우수 IP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2023년 K 콘텐츠 영화 및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5월 31일 마감 예정이며, 영화 제작지원, 시리즈 제작지원, 시리즈물 기획개발 지원 등 세부사업 3건을 동시 공모합니다. 다음은 5월 및 6월 초 주요 사업입니다. 2023 도쿄게임쇼 한국공동관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며, 글로벌 론칭 계획 및 역량을 갖추고, 신청일 기준으로 게임이 제작 완료됐거나, 제작 완료가 임박한 게임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3 NRP 기업 육성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모집 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도내 VR, AR, XR, 메타버스 스타트업 발굴 및 보육 프로그램으로 선발기업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투자 유치를 지원합니다. 2023년 콘텐츠 융복합 기업, 성장지원 지원 기업을 모합니다. 경기도에 소재하고 창업만 3년 이상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제품 출시 이후 매출 증대와 투자 유치를 원하고, 융복합 콘텐츠 혹은 IP 상품화를 사업 아이템으로 보유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3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교육지원 정규과정 1기와 2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거주 구독자 1,000명 미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또한 1인 크리에이터 강사 양성 과정도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내 기술을 남에게 전수하고 싶고, 관련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2023 문화창업 플래너 플러스 2.0 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ICT 플러스 문화 콘텐츠 분야 창업기업 지원에 관심이 있다면, 문화 콘텐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입니다. ICT 플러스 문화 bilag beste ICT 플러스 1.0 10기 교육생 施지第一個 ICT 플러스 2.0 10기 교육생 ICT 플러스 1.0 10기 교육생 But Ayuntwal